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9 의거 기념일이네요. 4.19 의거가 아마 1960년에 발생했으니까. 우리 역사에는 그렇게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불의에 저항했던 그런 아주 찬란한 그런 역사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4.19 의거는 1960년도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이뤘은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공병호 tv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4.19 세대, 4.19 세대가 동작동의 이승만 대통령 그런 묘지를 방문해서 4.19 의거 세대와 이승만 대통령의 화해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도를 했죠. 국민이 살아있는 겁니다. 국민이 불법과 부당함과 불의에 그렇게 한가할 수 있는 정신이 살아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물질도 많이 나오죠. 그런 기백을 가졌던 세대들이 그냥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창업자 세대들이 되게 한 80대인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활달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불법이나 부정에 대해서 많이 입을 다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에는 그렇게 의로움과 올바름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고 거기에 항의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세대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아마 우리 세대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불의에 한가하다든지 이런 거가. 그 다음은 다 순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까 그 빠꾸미들이 아니까 또 이제 그걸 이용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방송은 참 송영길 전 당대표가 1962년생입니다. 이 사건을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난감할 것 같다. 좀 처근한 마음도 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증거물이 없으면 대충 그냥 밀어붙이고 떼우고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3만여 건 정도가 되는 녹음 파일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여간 이렇게 참 피하기가 힘든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방송 후반부에 3만여 건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졌던 것 외에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밑에 여러분들 작은 제목처럼 매일매일이 첩첩산중이겠다. 매일매일이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새로운 증거물들이 그냥 크게 여과 없이 방송을 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뭐 그냥 난감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정말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뭐 그토로야 이분들도 다 정치인들의 관록이 있고 하니까 그 포카페이스라고 합니까? 내면 세계와 달리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실 방송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송영길 당대표 전당대표 입장에 서게 되면 정말 참 본인의 정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민주당 동봉투의 핵심인 감사를 지금 지냈던 강래구 씨가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녹음 파일에서 남긴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는 마찬가지로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송영길 동봉투 직접 뿌린 정황 이렇게 해서 뭐 송영길 전당대표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이제 마구 질주하듯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리의 한 대학에서 강렬하는 모습을 특파원들이 잡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참 내면 세계는 복잡할 겁니다. 이게 뭐 권력이 바뀌지 않았으면 검찰이란 것이 거의 도구처럼 수족처럼 뿌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그냥 다 덮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을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튀어나온 그런 3만 개 녹음 파일 가운데서 송영길 전당대표가 돈을 뿌리는 과정 돈을 조성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냄새를 풍기는 녹음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강렬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인감사위원이 이정근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전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누구 얘기를 송영길 후보가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 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 표현만 보게 되면 나름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본인도 자금을 이렇게 뿌리는데 일종의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암시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지리라 그렇게 볼 겁니다 또 당시 통화에서 강렬규 씨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내가 조금 성만이 형 이승만 의원이 준비해 준 것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송영길 후보가 아유 잘했네 잘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같은 통화에서 이정근 씨가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감사님께서 이렇게 신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됐으니까 그냥 이제 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봉투 더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자 강렬규 씨가 영길의 형한테 물어보고 뭐 선거 막판에 스피치 낼 때 뭐 스피치라는데 이건 아마 스피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승리를 향해 달려갈 때 한 번씩 더 해 가지고 조금 더 뿌려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자 이야기처럼 이 전체 대화 내용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를 앞두고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직접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녹취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녹음이 남아 있으니까 녹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간 그렇게 고농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송영길 전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경력이 또 길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야승이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번 난국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고 국민들 가운데서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저 양반이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가나 이렇게 이제 궁금함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파리에 지금 체류 중인 송영길 전당대표는 뭐 나는 모르는 일이고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 사건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자 어쨌든 참 힘들겠습니다 대개 이제 후회라는 것이 뒤에 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 생각해봐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뭐 그 전후 맥락을 이해는 할 수 있죠 당대표 자리라는 것이 대단하니까 당대표가 돼야겠다 되기 위해서는 좀 무리수를 쓰는 건데 저쪽은 이제 다 친문계 홍영표 후보가 나왔죠 친문계가 저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잇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에게 뭐 이번에 내를 좀 밀어달라 뭐 이런 게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약을 먹이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또 약을 먹이다가 혹시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이런 데서 야승이 드러나는 거죠 젊은 날 학생운동으로서 여러 가지 관료료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까짓건 뭐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뭐 아니 그 돈 봉투 좀 돌리는 거 가지고 뭐 그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선만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리화 될 수 있고 하니까 이 소위 운동권 시각을 갖고 있는 좌파계일의 인물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공통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은 수단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돈 봉투를 그냥 도구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동안 참 꽃길을 걸어왔는데 이번에 잘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한테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뭐 좀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뭐 송영길 전 당대표를 뭐 크게 나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그냥 뭐 지금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도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얼마 전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한참 곤혹스러운 상황일 때 대구광역시의 홍준표 지사가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떡담을 했더구먼요 바닥부터 살아온 그런 인생이니까 이번에 참 잘 이렇게 극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뭐 듣는 사람 입장에 좋더구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는데 그래도 뭐 잘했어 이번에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정도 되면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우리식 용어로 쓰게 되면 선수들이잖아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치판에 직접 뛰어드신 분들이 더무실 테니까 이건 아마추어고 저도 아마추어고 그러나 뭐 여기 국회의원을 하고 뭐 시장을 하고 뭐 도지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선수지 않습니까 선수 선수들끼리는 다 알 거라고요 의원들한테 한 300만 원 줘야 된다는 것도 알 거고 그러니까 뭐 너무 이 소식을 자주 전하는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핫 이슈니까 전번에 하버드대 경영대학은 교수님을 지내셨던 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입은 딱 한 번만 그냥 돈봉투 돌리지 입은 딱 한 번만 하고 내가 손을 털지 그게 경제학으로 보게 되면은 한 단이 증가할 때 드는 비용 한계 비용이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은 여러분들 한계 비용이 끝나지 않고 총 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에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없지 않습니까 한쪽같이 속은 거죠 어떻게 모든 게 녹음이 될 수 있을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책을 편하게 되었죠 1. 5. 5. 5.